성씨와 생년월일만 제공해드려 볼게요 박씨 83년 5월 13일입니다 박씨래요 할아버지 5월 13일이래요 나 또 미쳐 남자에요? 네 맞습니다 미친듯이 살고 싶다고 그러는데요 미친듯이 살고 싶어요? 미친듯이 살고 싶다 그게 안 돼서 문제다 끼를 좀 발사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품어내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될까? 그렇게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왜 그게 안 될까? 남들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본인만의 그런 부분들이 안 될까? 그리고 왜 항상 이렇게 고민이 많아 이 분은 생각하는 롯땡인가? 작년에 요즘 안 좋은 구설이셔서 생각하는 롯땡이야 고민이 되게 많아요 롯땡 로댕인데 롯땡이라고 그랬어요 또 그거 갖고 로댕도 모르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농담이야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애교적인 부분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끼는 많은데 표현을 못한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참 남들이 볼 때는 참 이렇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왜 자기만의 왜 자기만의 이렇게 갖다 이렇게 왜 다 갖다 여기다 쟁여 가슴에다가 왜 다 갖다 여기다 쟁여 이렇게 다 갖다 좀 확 풀고 확 날리고 이러면 좋은데 왜 갖다 다 갖다 여기다 뭐 싸가지고 죽을 때 여기다가 화병으로 확 죽을라고 되게 고지식한 분이에요 근데 고지식하면 고지식하다고 해서 남이 알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끼가 많고 끼쟁이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끼가 분출되지 않으면은 먹고살기 힘든데 그 끼를 확 발산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많은 끼를 갖고 있고 다재다능하고 그 다음에 말도 잘하고 어떻든 그런 부분들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사주인데 그걸 다 발사를 못하고 살면 본인 바보지 본인이 웍 하고 터트려야지 우크라이나 저기 저기 푸틴이 갔다가 폭탄 터트리지 터트리세요 김정은이 폭탄수지 쏘고 아니면 기고 기면 말고 이러고 사셔야지 박씨래요 할아버지 누구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숨기지 말고 발산해라 누구요 가수 영탁씨입니다 네 영탁씨 네 끼는 발산을 다 하는데 왜 다 하잖아 그 논란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약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움츠려져 있어요 네 아주 작년 작년 대작년에 아주 죽으론이지 네 근데 여기는 뭐 어떻든지가 아니에요 어떻든 뭐 이분은 끼쟁이에요 끼쟁이 아주 기가 아니 이거 아니면 아니면 기면 기고 터트리면 되지 뭘 그래 팍 써면내고 그러잖아요 뭐 아니 뭐 아니면 도지 뭐 까지는 거 뭐 제주도 많더만 미래는 좀 어떨까요 올도 괜찮고 내년도 그 구설이 좀 많이 무마되지 않았어요 네 네 많이 무마된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잠잠해진 거 네 그래서 올해 83년 5월 13일이면 이분은 올해 음 이분 뭐 새롭게 준비하는 게 있나봐 그래요 예 뭐 이 가수 영탁 씨지 하지만은 뭘 새롭게 준비해서 움직여 준다 이러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돈이 좀 많이 나올 거 같아요 나는 이분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본인의 그 잠재적이 있는 끼 미친 끼를 발산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은요 근데 얼굴이 안 됐더라고 내가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이거든 근데 되게 얼굴이 안 됐어 작년에 올해 초반기에 얼굴 봤을 때는 되게 얼굴이 좀 시척해지셨고 많이 좀 그니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좀 장렬하게 좀 있으시더라고요 어떻든 올해는 나쁘지 않아요 작년 재작년이 아주 그냥 씹혀서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많이 잠잠해졌으니까 조심하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열애설만 조심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열애설 열애설로 인해서 인간으로 인해서 또 구설이 한번 떠나나lah 이 소리가 나오니까 신중하게 여자를 만나셔도 신중하게 사셨으면 좋을지라 생각됩니다 나그러면 말 꼭 봐 결혼이야? 네 3년 올 내년 내후년에 빠르면 내년이고 늦으면 내후년이예요 선생님 그렇게 점을 보시면은 그렇게 되더라구요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더라구요 근데 이게 프로필상에서 와주잖아요 그리고 영탁씨 어머님도 우리같은 길을 가고 계시잖아요 뭐 좀 잘 빌어 주시겠어